홍이성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이성입니다 내가 시대가 백살된 그날에 순서와 이별할 준비를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불러 놓아 울지마 흐르시게 술 안아가면서 여러분이 빗속에 주면 도구만 행복하게 잘 살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춤도 춤도 노래 좋아도 이별의 잔치를 노래 좋아도 이별의 잔치를 내가 백살된 그날 아니 아니 아니란 소리 난 잘못한다고 약축해야지 내가 백살된 그날 노래 좋아도 이별의 잔치를 내가 백살된 그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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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소중한 사람들의 이쁨을 넘어와 아름신에 주앉아 나라면서 여러분이 서로 행복하고 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상상한 철학한 사촌도 키우고 노래도 하고 이별의 잔치를 버려야지 내가 백살대는 나 아리 아리 아리라고 잘 살고 간다고 매일 알지 내가 백살대는 나 매일 알지 내가 백살대는 나 아리 아리라고 내 맘으로 내가 백살대 내 맘으로